와! 뽕개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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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천장! 뽕개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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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야! 저기야! 쏙 물러가지 못해! 너야말로 쏙 물러가지 못해 좋아, 괴물은 사라졌어 괜찮나? 네, 아, 네, 네 라라야, 우리 벙기맨 정말 정말 멋있지? 라라? 얘요, 새로 이사 왔는데 태권도를 정말 잘 한대요 아, 그래? 정말 멋있구나 아, 벙기맨! 제가 너무 고마워서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선물? 괜찮아 짜잔! 목걸이 좀 걸어보세요 목걸이? 아, 그래, 멋있다 고마워 어? 벙기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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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벙기맨! 벙기맨! 아, 벙기맨! 아, 벙기맨! 아, 벙기맨! 야! 으아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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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앗! 으아앗! 으아앗! 야앗! 야앗! 너무너무 잘했어! 뭐? 으아앗! 잘해! 아니, 그럼, 라라가 블랙 우먼의 부화? 얘들아 걱정마! 이제 너희들 마법도 다 풀어질거야. 그렇죠 블랙우먼?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어리석은 것 같으니라고! 에?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도 모르겠니? 너 우리한테 속은거야! 괴물들아! 꾸러기들 잡아라! 괴물들아! 안 돼! 안 돼! 야야! 너무 쉽게 꾸러기 마을을 내 손에 넣은 거 아니니? 그러게요! 이게 다 나 때문이야! 야야야! 확실히 잡아가지고 다 묶어! 얘들아 걱정마! 어? 이 나쁜 아딴 같으니! 벗겨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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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 벗겨벨! 벗겨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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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들 뭐하는 거야!viso! 벗겨벨을 공격해버려! 빨리! 우리 벗겨벨이 간격을 주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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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도 터져! 얍! 오옥! 으이요! 상안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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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진짜 어렵게 잡은 게 너무 좋았다고요. 잠깐만요 저 블랙우먼! 아! 블랙우먼! 아! 블랙우먼! 아! 블랙우먼! 라라! 야! 너 때문에 벙게임에 큰일 날 뻔했잖아! 아, 저저! 미안해. 난 블랙우먼 말만 믿고... 라라야, 괜찮아. 네 마음 다 이해해. 너 라라, 다음부터 또 블랙우먼에게 속으면 안 돼? 네! 자, 친구들! 새 친구 라라와 꾸러기 친구들이 사이좋게 지내라고 다같이 박수! 우리 모두 함께하는... 알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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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쌍! 우리 모두 함께하는... 퀴즈풀이를 도와줄 재미있는 깜찍아 미나마 너와라! 뚝딱! 잘생긴 파리 미나미와 깜찍한 케미 깜찍이 나왔라! 뚝딱! 친구들! 오늘 키즈 문제 잘 풀 준비됐어요? 예! 좋아요! 그럼 지금부터 문제풀이 시작하세! 아잇! 알쌍! 알쌍! 자, 오늘은 아주 멋진 곳! 훌륭한 곳을 보여줄 거예요! 샤압! 샤압! 아, 군불도 많고! 폭포도 많고! 맛좋은 귤도 주렁주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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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산은 또 무슨 산이에요? 바로바로! 한라산이죠! 자, 여기서 오늘의 문제! 화면 속에 보이는 것들은 모두 이 섬에 가득합니다! 멋진 한라산과 볼거리가 가득한 이 섬은 과연 어딜까요? 네! 정답을 아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누가 먼저 볼까요? 정답을 다 알고 있나봐요! 어느 친구가 할까? 그래! 우리 친구 정답이 뭐예요? 제주도! 제주도! 제주도요? 제주도! 과연 정답이지! 정답! 보여주세요! 멋진 동굴과 폭포! 맛좋은 감귤! 그리고 멋진 한라산! 모두 제주도에 있습니다! 제주도! 제주도! 정답입니다! 우와! 정답을 맞힌 친구 이름이 뭐예요? 진관우! 진관우! 진관우 친구! 축하해요! 진관우 친구! 참 잘했어요! 잘했다고! 모두 모두 박수! 진관우 친구! 점점 더 재밌는 다음 시선은 여기 시선 여행 시간! 멋진 친구! 번개면을 큰소리로 불러봐요! 하나! 둘! 셋! 번개면! 파워 충전! 친구들! 이야기 세상으로 여행할 준비 다 됐어요! 좋아요! 큰 소리로 번개 펄을 외쳐요! 이야기 세상 속으로! 게임 파워!